84번 흑마귀 가시설의 버팀대의 변형을 측정하는 개척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개척장치 중에서 버팀대에 설치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하중계가 있고요. 그 다음 변형계가 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여기 흑마귀 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 버팀대를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그럼 이 버팀대에는 하중계와 변형계를 설치해가 버팀대의 변형도 측정을 하고 하중계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여기에 Earth Anchor를 설치하면 Earth Anchor의 인장력도 또 측정하도록 이렇게도 연결을 해놓습니다. 이거 외에 지표면은 지표면 치마계가 있을 것이고 지중 치마계가 있을 것이고 또 지하에는 지하수위계가 있을 것이고 간극수압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토압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이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알려면 경사계라는 것도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기타 등등 굉장히 개척장치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버팀대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쓰는 스트레인 게이지죠. 워터 레벨 밑에 가는 것은 지하수위계입니다. 하중계도 같이 나와 있네요. 로드셀은 하중계입니다. 이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변형을 측정하는 것은 변형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하중을 측정하는 하중계입니다. 둘 다 버팀대에 설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버팀대 변형. 버팀대가 변형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 하중계는 버팀대에 작용하는 토압 마찬가지입니다. 하중을 측정하고 어설행크의 인장력도 같이 측정하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85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가슬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가슬 통로는 수치가 좀 간단하다 했습니다. 이제 가소로운 상공이 경관난관을 잡고 일어난다 이런 안기법도 있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기출 문제 푸실 때쯤 됩니다. 정리를 하면 숫자는 각도에 관한 30도와 15도. 수치로 나오지 아니하는 경관 구조를 해라. 안전난관을 설치해라. 이건 기본이고 그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그 다음 15도를 초과하는 경사일 때에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비를 철저히 한다 하는 것은 수직갱과 비계다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둘 다 계단참에 관한 규정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숫자가 두 개 나오죠.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해야 되고 비계다리는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해줘야 됩니다. 사다리식 통로는 열받아 원회부터 해서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숫자는 60에서 반씩 2분의 1씩 잘라 들어가는 60, 30, 15. 둘을 더해서 90도라는 각도도 있었고 이렇게 둘을 더하는 75도라는 각도도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죠. 90도 안에는 물론 뭡니까? 7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이상 등받이 우를 설치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60은 뭡니까?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30은 계단의 폭을 얘기하는 것이고 15는 벽과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벽에 붙어버리면 발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90도는 고정식 사다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9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90도 이하로 해야 되고 75도는 일반적인 사다리식 통로는 이렇게 설 경우에 75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60cm 이상 올라가야 되고 사다리의 폭이 30cm고 고정식일 때는 벽과 15cm를 띄워야 되고 이게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일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이상 등받이 우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할 때마다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는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게 나올지 모르고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접혀지거나 펼치지 않도록 철물들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요. 벽과의 사이는 25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15cm를 띄워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15cm에 해당되는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는 거예요. 계단참 설치 기준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빈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한 문제를 풀었지만 5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거죠.